식용마약수사대입니다 마약수사대? 어머 웬일이야? 무슨 일입니까? 강인경씨? 네, 잔대요 당신을 대마추 흡연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뭐라고요?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대마추라뇨? 모 배우로부터 같이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식용으로 연행해 대마초라뇨? 말도 안 돼요 전 아니에요 형사님 아무리 발병해야 소용없어요 배우 서재훈이가 당신이랑 같이 피웠다고 자백했으니까 뭐라고요? 아니에요 전 서재훈씨랑 아무런 친분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 형사님 저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분명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을 거예요 얼굴 보면 알 거예요 거절했어요 네? 서재훈이가 당신 만나는 걸 거절했다고 이건 모함이에요 형사님 이건 아니에요 조용! 서재훈이가 12월 4일 당신이랑 대마초를 한남동 자기 집에서 피웠다고 진술했다니까 말투한테